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폴 꾸가 너무 잘 아시네 폴 꾸 폴 꾸 꾸? 쌍기억에 폴 꾸 꾸는 뭐 꾸미기겠지 홀라로이드 꾸미기 맞아요? 뿜 우와 못 맞추면 그것 좀 몰라요? 저희들 막 폴더 꾸며버려 아 재밌다 엔진이 그러실거라고 생각했어요 폴더 꾸기였버려 폴라로이드가 있으니까 난 딱 생각한게 폴라로이드 꾸미기 근데 요즘 폴라로이드 꾸미기가 대세인가요? 자 우선 사인을 아까 찍은 사진을 사인을 하고 아 이걸 꾸미는거에요? 뗄 수 있잖아요 이거 이벤트 상품으로 나갈거에요 아 진짜요? 스티커 진짜 오랜만에 붙여놨다 이런 스티커는 아직도 파나요? 스티커 하하하하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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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때 초코파이를 사면 그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 상자에 비행기 날리기가 있어요 고무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광으로 날아가는 그거를 줬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상자가 되게 유명했어요 저희께는 스티커 스티커 자 끝 이렇게 해서 골꾸를 해봤습니다. 폴라로이드 꾸밈 여러분들 줄임말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